푸쉬 juicy 탁탁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내가 물부터 사야될 것 같은데 wearing a 냉장고er 안하네 어 정수기 있겠지 여보 천천히 찍어줘 천천히 찍어줘 천천히 찍어줘 이리 와 중간에 가보자 태연아 여기로 가봐봐 천천히 찍어줘 우와 태연아 봐봐 여기 아빠 봐봐 아빠 봐봐 태연아 아빠 봐봐 철칼 어째 태연아 올라와 올라와 가자 이리로 가야되 이리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태연아 이리로 갈래? 잠자리다 잠자리야? 맞네 태연아 우리 여기 가면 나비 나오는 건데 이리로 가봐 이리로 가보자 이리로 가면 나비 나온다 손에 나 흠 탕 이리로 가봐봐 이리로 이리로 가봐봐 길을 가 humility 쭉쭉 가세요 괜찮아요 어이구 어이구 좀gua 헹꽁 조심! 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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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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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재밌네 나비가 재밌네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나비야 나비야? 어 맞아 가보자 가보자 재밌네 재밌네 아이고 오싶었지 어이쿠아 음 우와 일하고 오싶었지 일하고 오싶었지 일하고 오싶었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씩 오싶었지 헉 그 나비는? 그건 나비 아닌데 오오 이거 있어 너 어디에 입었어 너 지금 누구야? 사슴별이 여기 봐봐 너 지금 사슴별이 있잖아 여기 올라갔지? 올라갔네 이라고? 이라고? 나는 사슴별이가 죽었어 아! 맛을 saja 여기 ¿힌? 이거 나비 동기 있다 그치? 그치? 안다니 겁먹었어 겁먹었어 확실히 트위고 이제 뭘 좀 알아 천천히 가 왜 천천히 가 왜 천천히 가 소리가 많이 들었지 그치? 같이 가볼까? 음! 가볼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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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떨어지네 그치? 효윤아 이거 봐 효윤아 이거 봐 효윤아 이거 봐 거기다 거기다 먹이 두는 줄 아는가 보다 그치? 응 내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우리 먹이가 없는데 그치? 어디로 갈까? 그리자 그리고 가다고? 대자인데? 그래 그리 와 빨리 와 엄바가 설마 어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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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응 이건 아끼야 어? 그렇네 아비야 응 나무가 많다 누나 나비 나비 예뻐? 나무에 나비야 노래 불러 그랬어? 태연 나비 노래 불러줘 어? 나비야 나비야 응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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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이잖아 파충류 중심이야 이거 태연이 좋아하는 나비 보러 가자 태연아 일로 와봐 나비 보러 가자 일로 오면 나비 나비가 어디 있을까? 불러봐 나비야 나비 어딘데? 나비야 어디있니? 불러봐 나비야 어디있니? 어디있어 나비야 어디있니? 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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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어디있니? 여보세요 나비야 어디있니? 나비야 태연이 왔니 나비야 어디있니? 나비야 어디있니? 이리와봐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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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이쁘다 저기 봐 호랑나비 있다 호랑나비 세균아 여기 봐 위에 봐 엄마 앞으로 나비가 막 날라가 아 이쁘다 세균아 이뻐 호랑나비 흰나비 나비야 여기 봐 나비 여기 엄청 많지? 나비다 불러줘 봐 와 여기가 많다 태현아 여기 나비 많대 일로 와봐 와 엄마한테 막 나비 날라다녀 이거 봐 와 태현이 위로 나비가 막 날라다녀 어리둥절해? 그런거 같은데 와 이거 봐 오 이쁘다 태현아 나비 봐 엄청 많다 여기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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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아 가려워? 태현아 가려워? 태현아 가려워? 아들 가려워? 응 넋이 나가는거 같은데 가려워? 응 넋이 나가는거 같은데 응 갔다 이리 봐 엄청 많다 여기 호랑나비 호랑나비야 이건 호랑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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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나가자 나가자고? 응 나비 더 안볼거야? 응 왜? 이봐 어? 왜 안지워 간지러워? 응 나비 알러지가 있나? 잠자리 숫자니 특이하다 저기서 가보자 저기 곤충 저 나비야 잠자리야 잠자리야 잠자리야? 어 저기서 갔다오지 뭐 곤충상태가 응 저기 가자 저기로 곤충보러 갈까? 어 곤충 곤충보러 가자 엄마랑 태연아 태연아 나비 많이 봤어? 어 어땠어? 이건 재밌다 응 저기 그럼 저기 가보자 우리 태연이 애기 땐 갔었는데 기억 안나지? 태연아 없어 어 가보자 사랑아 안녕 larg lembri 알앵 Wohnung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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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하 하하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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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세연아 이거 안으로 들어와 봐 어? 여기 안에 엄마랑 들어가볼래? 응 이거 일로 엄마 따라와 얘네 봐 안녕 진짜 살아있어 이거 세연아 진짜야 살아있는 애들이야 쟤 뒤집어졌다 개체수가 더 늘어난거 같은데 얘네 움직이는거 봐 어 얘네 싸운다 아니면 짝짓긴거 어 얘네 제대로 붙었는데 맞지? 응 우와 사슴벌레가 밥먹고 있네 응 쟤는 얼굴은 밖으로 안 나오네 응 태연아 이거 봐 뒤집어졌어 친구가 안 도와준다 그치 친구가 안 도와준다 그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우와 응 이거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응 아이유 아이유진아 소랍 한번 열어볼까? 아이유진아 소랍 한번 열어볼까? 와우 세상에서 가장 긴 곤충이래 잠자리 꼬마 잠자리야 으응 근데 누나 춰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잠자리가 소리가 인다 잠자리가 소리가 인다 잠자리가 소리가 있어 잠자리 춘 소리가 인다 응 어 어 누나 봐 잘 상담한다 지금 이리 와봐 또 있나? 우와! 물고기다 형이 물고기 좋아하잖아 우와! 우와 이거 봐 물감기 우와! 가재다 가재 형이 귀엽지? 응 가재는 누구 편? 와 저기 위에 떠다니는 거 봐 누나 어?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 불비침 때문에 여기 있네 여기도 나비 있네 어? 호랑냅이 호랑냅이 아우 좋아 못 찾아 좋아 좋아 사슴벌레? 응 사슴벌레가 좋아? 좋아 이거 눌러봐 태연이가 눌러봐 하하하 찾아야 돼 이거 엄마, 어떤 차 볼래? 신발 넣을게 신발 넣어 거기에 신발 넣는거 아니야 엄마 오래 빨리 가자 이리와 밖에 나가자 차 ec konst 안떨어져 그렇다. 태민아, 뽀로로에서 크롱이 나비 갖고 왔었지? 이거 봐봐. 크롱이 아래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 저 껍데기 딱 까고 나비가 됐지? 가시면은. 무서울텐데. 안 무서워. 무서울텐데. 우와. 미치어. 거북이. 뭐야. 거북이 봐. 안녕. 거북아 안녕. 진짜 아니야. 진짜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눈이. 움직이네. 움직인다. 여보 거북이 눈 본 적 있어. 그렇다. 눈 봐봐. 눈을 왜 까빡까빡 안 버리지? 움직인다. 안녕. 안녕. 누가 거북이 목이 짧다 그랬는데. 저기 또 한 마리 또 있네. 두 마리나 있네. 저기 또. 이쪽이야. 얘는 굉장히 근사하다. 여기 아는 데 없어. 아는 데 없어? 자칫아 봐. 어디 숨어있나 보다. 쩝아. 히익. 이거 여쭈어. 그니까. 이거 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여기 있는. 뭐야. 들었어? 이러구. 뭐?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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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 있네? 응